텐덤 부부들의 즐거운 북한산 라이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텐덤 부부 두리아나 입니다 오늘 현충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희가 지금 아라델 길에 나와있거든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 분들 텐덤 부부들하고 3팀이 함께 북한산 라이딩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좀 일찍 출발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오시고 있는 중일 거에요 오늘 날씨 좋고 라이더들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안전 라이딩이 최고입니다 하늘에 구름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오늘이 기대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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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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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뛰어오는 것 찍힌 거 아냐 그러면? 혹시 찍힌 거 안 돼? 지나가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카페에서 감소도 나누고 지금 여기 아라뱃길에 왔습니다. 헤어져야 아쉬운 시간인데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만나요. 행복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음을 기대할게요. 사랑해요. 오늘 두 번째 우리 팬덤 부부 사랑 라이딩이었는데요. 너무 몸이 웃는 라이딩이었고 그리고 북한산 가서 발 담근 거 이거 기리기리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 두 번째 만남 두리아나 막가 부부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좋은 시간 같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오늘 진짜 즐거운 날이었고요. 힐링 되는 날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니다. 이상 두리아나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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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